아니 유관 씨 보면은 그 아까 대기실에서 얘기 나누다 보니까는 사실 좀 독특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태어나셨고 그 아리조나에서 태어나셨다고요. 그리고 뭐 어렸을 때 축구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역시 보니까 이렇게 운동 많이 한 그런 사람 몸 같아요. 아직도 이렇게 딱 핏이 갖춰지신 운동을 계속 하시는 느낌인데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헬스도 좋아하고 다른 축구도 좋아하고 굉장히 많은 운동을 좋아하는데 사실 골프를 만나게 되면서 그런 많은 운동들을 좀 멀리하게 된 것 같아요. 프로님이랑 좀 비슷한데요. 축구도 하셨고 골프에 지금. 네 맞아요. 축구를 네 어렸을 때 축구를 했어요. 미국 처음 유학 시절에는 그때는 미국에 대해 별로 축구를 못 찰 때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 팀에도 잠깐 들어갔었고 골프하기 전에.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좀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네 많아요. 두 분 잘생기신 것도 그렇고. 제가 그리고 이렇게 묻어가면 제가 또 이런 걸 좀 느낀 건데 사실 골프 완전 초백골리니일 때부터 제가 고드코 프로님 영상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항상 고드코 프로님은 클래식 슈즈를 신으셔서 신발이요. 이런 류를 많이 신으시죠. 그래서 저도 골프할 때 항상 클래식 슈즈를 신는 게. 이게 사실 굉장히 불편한데 신다 보면 익숙해지면 편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닮고 싶어하는. 알고 보니 곧 얻고 중요하셨네요. 골프 실력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어떤 마음만이라고. 예전에는 축구를 하셨지만 또 최근에는 골프에 완전히 빠지셨다고 했는데. 골프도 어떤 작품 속에서 계기가 있어서 배우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아니요 골프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제 주변에 이제 형님들이 이제 형들이 이제 골프를 치는데 제 생일 선물로 제가 워낙에 이제 골프를 배워라 배워라 해도 골프를 안 배우고 관심도 안 가지다 보니까. 생일 선물로 골프 백이랑 이제 형들이 쓰시던 중고채 같은 걸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옷이랑 뭐 보스턴 백이랑 다 해서 모든 걸 다 갖춰서 선물로 줬어요. 제 생일이 이제 1월 달인데 3월 달에 봄이 되면 처음으로 갈 테니까 연습해 두어라 이랬는데. 겨울 내내 단 한 번 비닐도 뜯지 않았어요. 골프 백 그대로 그대로. 그리고 제가 3월 10 지금도 기억하는 2일 날 첫 라운드를 했는데 10일 날 그 골프 백 비닐 쌓여진 그대로 친구 중에 이제 프로 이제 대학교 때까지 골프를 한 친구가 있어서. 기본은 배우고 가야겠다 부끄럽지 않게 해서. 이틀 배우고 첫 라운드를 가서 완전히 망했죠. 그렇죠. 그렇죠. 이틀만 사실상. 그렇죠. 3월 초면 또 되게 추울 때. 네. 추울 때 공도 안 맞아요. 생각보다 춥기도 하고. 그날 날씨가 비가 왔어요. 아. 죽음이네. 진짜 머리 올리는데 비 오면. 비도 오고 뭐 정신도 없고. 형들은 계속 저한테 뛰어다니라 그러고. 뛰는 건 자신이 있어서. 그때는 캐디님께서 저한테 한 마리의 노루처럼 뛰어다니신다고. 어느 골프장이었어요 그때? 아 XXX였어요 XXX. 그때 그 캐디 분은 아마 딱 육원씨 나오니까. 그러니까. 와 정말 멋진 미남 배우 나와서 아싸 막 그랬는데 완전히 공을 산으로 가고. 네 공 산으로 가고. 노루처럼. 갬처럼 땅으로 가고. 치면 애는 뛰어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아니 되게 급하게 머리를 올리셨는데. 그럼 이렇게 동반자분한테 자극을 받아서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재미를 느껴서. 재미를 느꼈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저는 뛰어다니고 공도 안 맞고 그렇게 정신이 없는데. 같이 동반 라운드를 하던 형님 중에. 조금 이제 프로님도 축구도 하시고 운동 많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딱 보면은 남자들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좀 운동 신경이 좀 있을 것 같다. 이 사람은 운동 쪽이랑은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체격이. 네네네 체격도 그렇고 뭐 걸음걸이도 그렇고. 스윙하니 치는 모습도 제가 봤을 땐 그때 골프를 1도 모르는 제가 봐도. 전부 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틀 배운 제가. 코그로 보인 거죠. 그런데 첫 티샷을 드라이버를 치셨는데 공이 사라졌어요. 멀리. 처음에 골프장 가면 왜 남이 치는 공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깡 했는데 공이 없어졌어요. 어? 정말 신기해서 그 분 치는 걸 계속 봤는데 막 아이언도 저는 계속 땅으로만 가는데 그 분은 촤악 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대체 운동 신경이 저렇게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치지. 나도 잘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에 자극을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그 이틀 찾아간 친구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냐. 진지하게 배우기 시작. 네 이제 진지하게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뭐 그때 처음으로 뭐 똑딱이부터 해서 이렇게 처음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욕심이 막 빨리 하고 싶고 그러니까 넌 어릴 때 어떻게 배웠어?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루에 뭐 10시간씩 연습을 했대요. 하긴. 주니어때 그렇게. 네 선수니까. 공 막 1200개 이렇게 한 박스에 200개인데 6시간 7시간 이렇게 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하면 들어?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이제 스크린 골프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오픈하는 시간에 맞춰서 가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몇 시간을. 네 거의 10시. 그 친구 계속 밥 사주면서 그 친구 다른 사람 레슨 하면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 저렇게 나도 와서 해보고 안 되고. 또 가서 듣고 있다가 이렇게 꼬시면은 이 친구는 되게 귀찮아했어요. 너무 오래 있으니까 계속 밥 사주면서 그렇게 해서.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언제예요? 그게 이제 어느덧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8년 전. 네. 그러면 그렇게 혹독하게 연습을 하시고 다음 라운드 때 성적이 어떠셨어요? 어 바로 이제 그 다음 라운드에서. 그 중간중간 이제 계속 연습하면서 친구가 얘기하길 스크린 게임조차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딱 연습만. 아 진짜요? 연습만. 그러니까 스크린에서 치는 게 뭐 좋던 나쁘던 이런 걸 떠나서. 너가 여기서 연습장 모드로만 연습을 계속하지. 게임도 하지 마라. 게임하는 순간 망가진다. 그래서 정말 게임도 안 하고 계속 버텨서 버텨서. 그 다음 라운드 갔을 때 이제 90대 아래로 80대 후반으로. 80대 후반이요? 네 진입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농담으로 1억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1억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 진짜 그러면 그 80대 후반 탓수를 기록한 게 딱 그 본격적으로 배운 지 시점이 얼마나 지난 후였어요? 어 3개월 정도. 아니 3개월 만에 80대 후반 칠 수 있으면 1억 드려야죠. 그 친구가 진짜 대단한 친구인 것 같아요. 1억까지로 오라고. 보통 80대 치려면. 제가 처음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친구가 와서 야 나 80대에 들어왔어. 그랬더니 저는 뭐 잘했다 이럴 줄 알았는데 1억 갖고 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유건 씨가 그런 경험담을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친구분 그 비즈니스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 맞아요. 저 집이 완전히 대단한 집이다. 맞아 맞아 맞아. 이런 이런 소문이 막 돌 것 같아요.